못 올라가, 못 올라가, 저거는. 이거 거의 아파트 한 3층 높이야. 꼼짝도 안 한다, 야. 꼼짝도 안 한다, 야. 여기 좀 더 피해야 할 것 같아. 꼼짝도 안 한다, 야. 여기 좀 더 피해야 할 것 같아. 야, 잠깐만. 코코넛도 있고. 이거 뭐야? 근데 여기 뭐 특이한 것도 있는데 저거 뭐지? 저거 고구마 아니야? 저거 뭐예요, 저거? 빨간 거. 그치? 저건 뭐예요? 바나나? 진짜? 바나나라고요? 심장인데? 바나나라고요? 바나나네. 이거 바나나. 바나나!! reet systematically, 바나나. 맛있center. 바나나가 있네요, 바나나가. 와, 나 미치겠다, 진짜. 나 너무 먹고 싶어. 바나! 바나! 바나나! 바나! 바나! 바나나! 바나나! 성광아, 미안하다. 내가 일단 먹어볼게. 아, 우리 또 이제 별명 바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선배님부터.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익어서.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쓴 거 아니야? 뭐 먹어요? 아우! 아우, 이게 뭐야!